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자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8일 금요일이죠 예 믿기지 않게도 이제 정말 올해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이 제시라면 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냐고 아님 무죄라고 무죄냐고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가 있다고 봐야지 팬으로 먹고 사는데 너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니가 무죄로 생각하건 유죄로 생각하건 그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너의 생각은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니가 무죄라고 하건 제시를 옹호하건 그런건 남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알겠지 아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 법적으로는 누가 뭐 잘못했다고 했나 제시가 뭐 거기서 말리기도 했는데 거기까지 잘했는데 이제 팬이 쳐맞았을 때 그거를 목격하고 런 때렸잖아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거지 그리고 예전에서부터 껄렁껄렁한 새끼들이랑 졸라 어울려다니때매 제시가 어 건머의 새끼들 특인가봐 어디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면 약간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싹 스며드는 그런게 있나봐 조선족 새끼들 마냥 그런게 좀 있나봐 약간 제시도 좀 약간 그런게 아니었을까 원래 뭐 하나 나오면 계속 줄줄이 막 이렇게 도미노 저기 넘어가듯이 계속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논란만 딱 이제 있고 그 이후로 뭐 딱히 없는 사람은 그 일 하나만 잘못된거야 근데 이제 여러가지가 이제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고 하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같은 경우는 진짜로 인생을 잘못 산거지 그게 음 그거 말고 또다른 제보가 있어 뭐가 있는데 그 예전에 뭐 한 10년전인가 그때 말하는거 아냐 클럽 화장실 폭행 의혹이 있었어 어 그거 말고 그 다음은 없잖아 제시 뭔데 인스타고 1500만이냐고 너보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방구석에서 임방 보면서 거북목 죽 내밀고 그냥 어? 남들 질투나 싸제끼는데 너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거지 새끼야 제시를 질투해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이구만 자기 영역 내에서는 너는 무슨 능력 있어? 말해봐 니 능력 뭐야? 밥 처먹고 똥 싸는거 밖에 없잖아 임마 할거 없으면 그냥 골방에서 그냥 모니터 앞에서 그냥 용두질이나 해대면서 그저 밥 똥딸이잖아 밥 똥딸 새끼야 질투 좀 하지마 잘못한거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쿨한거 아니야? 아 난 진짜 뭐 나도 뭐 커뮤니티 보고 막 이러면서 한번도 댓글같은거 달아본적이 없어 그냥 그랬구나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구나 어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방송에서는 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나는 한번도 그 커뮤니티에서 막 댓글같은거 달아본적이 없어 어 그냥 약간 제3자 모드 남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거지 일행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건 죄가 아니려나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지 근데 일행이 일행이잖아 그리고 자기 팬이 일행이 아닌 사람한테 뚜드려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게 맞냐 너는? 에 그거 아니야 인마 나는 진짜 내 팬이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나서 이제 있는데 저기 다시 보니까는 누구한테 뚜드려 맞고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럼 난 진짜 그 자리 가갖고 같이 팰거야 뭔가 뚜드려 맞는 이유가 있겠지 같이 팰다구요? 어 같이 팰줘야지 같이 팰줘야지 아 이 커피는 언제 뭐 언제 마셔도 너무 좋다 아 나 어제 노래한거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X같이 부르던데요 네 노래 안해야겠다 아 그나마 정말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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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나 청첩장은 좀 그나마 괜찮았고 아 노래 어제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노래 뭐가 안좋을때 노래 안해야겠다 괜히 노래한다고 깝싸가지고 뭔가 좀 들어보니까 되게 별로더라 코트가 노래하는 누가 노래하냐 탁 치고 그냥 팬가입이나 해 어? 어? 팬가입해 아 노래좀 쉬어야겠어 아 노래좀 쉬어야겠어 엄개야? 왜 니 계정으로 못오고 엄개하러 왔어? 블랙 당했니? 에휴 찌그찌그하다 왜 블랙을 당하고 그러니 아니 롤드컵 언제 끝나요? 아니 롤드컵 언제 끝나요? 에휴 찌그찌그 와 어제 싹센다 맞고 나서 어 내가 밥을 방송하기 전에 마라탕을 8시 9시쯤에 먹었단 말이야 7시 8시쯤 그때 먹고 방송하고 6시 넘어서 안방가서 집에 육포 있는거 좀 먹고 그러고 푹 잤어 어 그러고 나서 3시인가 4시쯤에 라이프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갔지 그니깐 한마디로 7시에서 육포 하나 먹고 그러고 열 몇 시간 16시간 정도가 이게 공복처럼 유지가 되더라 신기해 식욕 확실히 줄어들고 어 대신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어 근데 지금 나에게 온 변화는 어 기름똥 싸고 전에 좀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좀 기름똥 싸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리고 어 뭔가 약간 소화가 조금 더디게 된 것 같긴 해 이게 아무래도 포만감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잠을 일단 잘 자 어 잠을 뒤지게 잘 자고 음 어 뭐 그 정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싹센다 효과 음 싹센다가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은 뭐냐면은 뭐 뭐가 있냐면은 음 싹센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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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오네요 싹센다 장점 내장 지방 근육 속 지방 감소 식욕 억제 포만감 증진 혈당 수치 정상화 중성지방 지방간 감소 장기투약에도 비교적 안전한 편 추천 대상 폭식 습관 있는 사람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 중성지방 수치 혈당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한 사람 주의사항 임신 수유중인 경우 다른 식욕 억제제와 병용하면 안되고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줄 때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 갑상선 관련으로 질병 있는 사람 있냐고 어 과정력과 과거력 어 뇌 분비개암 냉장 보관해야되고 냉장 보관해야되고 그러니까 진짜 완전 뚱뚱한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그런거고 어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작용이 뭐더라 잠깐만 흐흐흐흐흐흐흐흐 뭐지? 왜.. 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모바일이 더 나은 듯? 모바일을 검색했을 때는 바로 나왔는데? 바로 나오잖아 싹센다의 이상 반응은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소화불량, 복통 난 지금까지 그런 건 없고 그 외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딱히 변화점 같은 건 없음 그냥 자기 전에 막 미친듯이 먹고 싶고 조절이 안 돼 버리고 미쳐버리겠을 때 그런 게 없어 이틀짼데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하던데? 뭐 던데? 어디서 주워 쳐듣고 얘기하는 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뭐 하면은 아 뭐하던데? 뭐라던데? 그 전기차 하던..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이 얘기 졸라 들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야 전기차 그거 좀 뭐.. 뭐 잘 터진다던데? 야 전기차 뭐하면 좀 방전된다던데?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어.. 그 지가 경험해 본 거 아니면 그냥 좀 싸물고 좀 있어 어? 어.. 싸물고 좀 있어요 공혁준은 실패했다고? 근데 걔는.. 어.. 혁준상은 진짜로.. 저.. 내가 실제로 봤잖아 혁준상은 그냥.. 엄삼용이야 엄삼용 같은 그런 비만이야 어.. 키도 작아 실제로 어.. 되게.. 나도 돼지라서 똑같이 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비하가 아니야 비난 뭐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없애겠습니다 어.. 야야 좀.. 내보내라 어.. 다 나가세요 다 음.. 다 나가 방송 볼 필요가 없는 새끼들은 나가 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어.. 초반부터 개잡 소리 한다? 나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됐어? 예 나 채팅창 보고 얘기해도 돼? 예 아니 한 번 더 봐 한 번 더 검토해봐 한 번 더요? 내 보낼 새끼들 있는지 어.. 나는 이제 그.. 섞이고 싶지가 않아 어.. 니들이랑 대화 안 섞을 거야 그냥 내 보내지는 게 나을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쓰읍.. 내보내졌어? 어.. 야 한 명 또 있는데 방금 채팅 해보자 무서워 채팅 못 지시겠다고? 어.. 무서우면 나가 내 보내 내 보내 내 보내 뭘 무서워하고 그래 나가 어.. 말을 하지마 말을 하지마 말을 하지마 말을 하지마 보태지마 가만히 있어 그냥 알겠지? 그게 도와주는 거야 어.. 말을 하지마 귀찮으니까 어.. 나 요때 거의 130 찍었을 때였어 요때가 어.. 이 보면은 나는 팔이랑 발이 얇아 팔이랑 발이 얇은 편이야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찐 거잖아 삼영이한테 몸무게 물어보니까 140 몇 킬로 라고 하더마 근데 키는 186인가 키도 훨씬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데 아니 150 몇 킬로였나 아무튼 좀 되게 많이 나가는 몸무게였고 나보다 20-30 킬로도 다 나갔었고 그.. 혁준상 같은 경우는 키가 작고 거기에 이제 진짜 완전 그.. 살이 빽빽이 찬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야 음.. 음.. 키 172에 136킬로 라는데 음.. 118이니까 나는.. 뭐.. 나는 뭐.. 108? 110? 요 정도만 그냥 왔다갔다 하고 싶다 점점 요즘 너무 찌는게 느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우선생님한테 싹센다라는 거 좀 처방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싹센다 처방받아가지고 주사 한방 한개당 4만원인가? 되게 싸게 해요 그거 다른 데서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그러시면은 한 13만원 할걸? 어.. 그게 이제 일주일 자리니까 음.. 가격이 좀 있는 편이다 아.. 아.. 네.. 아닌가? 2주짜리인가? 한 달 아.. 아.. 주사 하나가 한 달짜리네 네.. 엄청 싸다 그러면 싹센다 한 대 맞는데 어.. 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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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그렇습니다 방송 중간에 좀 짜증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좀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매번 그냥 어.. 말을 좀 퉁명스럽게 하거나 이런 사람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예.. 제가 좀 이제 같이 데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좀 더 괜찮아지지.. 지겠죠? 예.. 음.. 그게 맞는거 같아요 아우.. 저도 힘들어요 진짜 저런 애들 데리고 하기가 자꾸 욕이나 하고 그러지 음.. 그리고 어.. 저.. 오늘 뭐냐 스피또를 20만원어치를 충동구매 해버렸네요 스피또를 네.. 오늘 밥 먹었어요 으흠흠.. 으흠흠흠 에.. 으흠흠흠 에.. 에.. 보면은 우리 방에 그 저.. 방송에도 자주 오지만 우리 노튜브 형석이 글마가 스피도 1등 당첨된거 그거 때문에 여파 때문에 애들이 요즘 뭐만 했다 하면 계속 스피도를 사제끼는거야 근데 오늘 누가 50만원어치 산거야 50만원어치를 이게 시작이었어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었어 그래서 나도 올렸어 음 바로 복권사로 가줄게 하고 랄프랑 출발을 했지 어 그리고 20만원어치 하려고 하다가 고깃집으로 바로 갔지 고기가 상태가 좋더라 진짜 질 좋은 소고기더라 부채살 갈비 갈비살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프랑 둘이서 99,000원어치 그냥 1.2키로 야무지게 때렸어 고기 상태 좋지 음 그러고 그러고 이거 생갈비 좋더라 뼈가 뼈 딱 똑 떼지고 먹는데 어우 맛있더라 누가 50만원어치 사니까 너나 할거 없이 다들 사버린거야 나도 저기 밥 먹고나서 10만원어치 사버렸지 그리고 수비도 10만원어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주시 4억이죠 예 4억중 1억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입니다 긁은 긁도록 하시죠 예 1만8천원 2만원 2만2천원 2만4천원 2만6천원 2만8천원 3만원 3만2천원 2천원 3만6천원 3만8천원 그리고 4만2천원 거의 저사중 딱 그냥 35% 딱 되네 거의 절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6천원 저 3만 몇천원 짜리인가 4만2천원 인가 저거 10만원 하니까 4만2천원 나왔어 저걸 이제 가서 다시 가갖고 너무 더러워지더라고 계속 긁다보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가서 이제 당첨된 거 다 갖다 줘버리고 또 복권을 달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또 긁었어 또 어 또 오지게 긁었어 하는 김에 10만원어치 더 했어 응 바로 가 예감 좋다 얘들아 10만원어치를 이거 5만원 천원짜리 50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2천원짜리 딱 대면 딱 떨어졌어 어 어 사장님이 또 엄청 또 저 흠 바람을 잡아주시더라고 오 5만원어치 사갔는데 이거 복권 딱 5만원어치 딱 남았네 오 예감 좋은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보고 오태식이 흫 장난이고 그러고 이제 아 진짜요? 어 나오면 좋겠다 계속 긁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20만원어치를 다 긁고 나니까 예 6만 4천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6만 7천원 6만 7천원어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6만 7천원어치는 전부 올 로또에다가 박았습니다 6만 7천원어치 로또 예 자동으로 오지게 돌렸어요 이게 다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 형석이 때문에 예 이 새끼 때문에 지금 다 로또 긁고 있어 다 아 다 로또래 다 스피도 긁고 있어 방에서 2001년생도 있는데 이놈새끼도 돈 뭐 얼마나 벌겠어 근데 이놈새끼도 10만원어치 산다고 가까운 데 가갖고 다들 사니까 얘도 사가지고 또 로또 긁고 미친놈들이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다 스피도 긁고 있어 안장하겠다 진짜 아 이제 그만하려고 다들 살라고 스피도 천원짜리 사 그냥 2천원짜리는 20억이거든 아 근데 긁는게 너무 손가락 아프더라 천원짜리로 사 다들 천원짜리 사니까 재밌더라 이게 좀 만원도 나오고 오천원도 나오고 그러더만 2천원짜리는 뭐 4천원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거의 어 천원이 5억 2천원짜리가 20억일까요? 2천원짜리가 20억 지금 천원짜리 출고율 100% 1등 당첨 4장 남았다고 음 저기 당첨 된 놈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원래 자주 샀대 편의점에서 파는 스피도를 놀이라네 아 아 날씨 언제 풀리냐 덥다 아직도 나가 나가 혼자 넋두리하고 앉았어 약간 소화가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네 음 음 음 음 음 내일 토요일 음 비올 것 같던데 오늘도 종일 비가 비가 왔었고 어 토요일도 비올 것 같던데요 응 비가 오전이면 그친다고 저한테 저 새끼 내보내 하루종일 비가 내려서 뒤야 음 막아 어쩔 수 없다 내 텐션을 위한거야 방송하면서 현타 안오기 위함이야 헛소리 하지마 제발 아 진짜 억울하면 따지세요 블랙은 안했으니까 아 쪽지로 따지시면 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일단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기 그리고 아이돌 노래 그 최근에 9월에 나온 신곡부터 10월달에 나온 신곡까지 아 이렇게 가지고 좀 리뷰를 좀 해드리는 어 어 그래 나도 지금 너가 정리해놓은거 좀 켜놨는데 고민중독 뭐냐 짜치게 그 차트에 있는 것만 걸려놨어요 나나 나나딱질 이것도 별로 이것도 별로야 저것도 빼야되 클락션도 빼야되 클락션도 빼야되 클락션도 빼고 하우스윗 빼야되 하우스윗 빼고 최근에 나온걸로만 해 슈퍼소리도 빼야되 한 세네가지 노래정도로 슈퍼소리도 빼야되 제니 로제 노래하고 슈퍼노바도 있고 슈퍼노바도 있고 슈퍼노바도 빼야되 응 그러니까 지금 제니 로제 그리고 하리나 신곡 요런 느낌으로 가 슈퍼노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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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모레 에스파랑 아일릿이 또 컴백한다고? 아일릿의 그 원이라는 애가 참 귀엽더라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렇게 춤 열심히 추는데 약간 인형 같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몰라 난 오디션에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드는 거 그거는 좀만 이따 하자 우리 좀 오프닝 토크 좀 하자 그리고 다들 저기 풍선을 풍선이 너무 지금 뭐 이거 뭐 한 개 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예요 이거 오늘 100개짜리 한 명도 안 나오네 두 개가 터졌네 한 개 한 개 네 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 한 개가 터졌네 오늘 그렇습니다 어 고성합니다 제 새끼 내보내 버러지 같은 새끼 재밌지 재밌지 나 풍선 안 타지니까 신나지 말을 저래야 하노 말을 저래 하노 말을 저래 하노 말을 저래 하노 내 보내 내 보내 쏘는 내 보내 응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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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세요 채팅 치지 말고 응 어 이거 생방인가 어 아닌가 어 맞네 속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얼어붙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타파를 할까 음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될까 하하하 아이디 없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봤을 때 진짜 천 개 받기도 엄청 빡셀 거 같은데 요 요 요 음 사랑합니다 형님 야 진짜 저 보고서 점마 고맙네 너 가만 있어봐 너 내가 뭐 줄게 너한테 아니 이렇게 힘들 때 민망할 때 별풍을 쏘니까 너 되게 고맙네 너 100개 이상이야 내가 그걸 줄게 고맙다 야 가만 있어봐 아니 퀵뷰도 주고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저 기프티콘 졸라 많거든 예? 와 그걸 준다고요? 어 그냥 그냥 고맙잖아 저한테 뭐 주세요 오늘 시X 어떻게 한계가 터지냐고 근데 다들 지켜보고 있는게 존나 음흉하네 다 채워줘야 될 권리는 없지만 존나 음흉한 새끼들이네 이거 안 터지니까 다들 조용히 그냥 하아 아 풀영사 시청자 내일 주말에 놀러왔다고? 아유 잘했어 잘했어 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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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황홀이요? 정말? 그래 하나 줘 야 이거 뭐 어렵냐 야 이거 랄프야 어 이거 하나 줘라 어 쪽지로 보낼게요 보거스 1,2,3원이에요 응 보크펜 오크녀님 에르발로 나눈게 감사합니다 야 고맙잖니 다들 음흉하게 보면서 오늘 어떻게 저걸 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면서 팔짱 끼고 보고 있을 때 솔선수범 해갖고 나서갖고 백개 쏘는게 진짜 졸라 고맙잖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들 한개 터졌다고 내가 민망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채팅도 안치고 다 그러고 있네 와 씨 벌 무섭다 무서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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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치킨 보낼게 자 맛있게 먹어 고맙다 어 너가 폰 문을 열어주는 그 자체가 되게 고마웠어 어 오크팬 오크녀님 고맙습니다 으음 메리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용님 고맙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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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쿠핑 저새끼 내보내 예 개버러지 내보내 어 버러지? 어 침칭 보았습니다 폭주 확인하세요 음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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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PSG 메시가 또 뵐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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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치즈볼도 보냈다 으음 고맙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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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짭고 내가 짭고 그 저 뭐야 이제 방송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에 그 결혼식 그 제가 노래 그 축가 불러주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코인망 아 철구는 2만개 쓰고 나한테 만개 샀다고 강태한거죠 코인으로 돈 좀 벌지 않았냐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써라 어 내가 뭐 솔직한 말로 그 영향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 하기도 했고 니 부를 때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축가를 불러주는데 새끼야 어 어 백만원 더 충전해 어 아 형님 선불 만개 후불 시원하게 현금이 없어서 오케이 알았어 그래 고마워 어 그 노래 노래 그 축가 그 하고 그 하고 싶은 거 좀 리스트 좀 보내줘 어 형이 저 정장 빼입고 가가지고 그날 어 너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줄게 어 음 축가해주기로 해서 제 결혼식 날짜가 12월 17일이었나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그래 어 자쿠야 들어가고 만개 남았다 어 그래 만개 남았어 음 그래 그래 아니 또 다른 애도 무슨 축가를 부탁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 근데 진짜 축가 그 뭐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고 이제 랄프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진짜 졸라 민망하게 뭐라 그랬다고 랄프야 말은 안 꼬쟁이 났지 않을까 말은 하지 마시죠 우리 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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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기하지 말자 응 응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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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지 말자 응 응 응 혹시 나 방송 보시면은 응 저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 야 철구 얘기하는 새끼들 앞에 C구 붙인 새끼들 앞에 코인 같은 거 붙인 새끼들 어 저 하수인 새끼들 싹 다 내보내 어 다 내보내 다 어 저 지 인생 안 살고 인방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개병신들 내보내 어 내보내 내보내 싹 다 내보내 어 어 상황 끝났으면은 그만 입 털고 방송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다시 본진으로 가든가 해라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그 유아랑 한다고 그랬었나 유아랑 한다고 하더라고 어 어 그때 주가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어 빵 모드임 채팅 나 나가 내보내 채도 응 나가 나가 아니 이렇게 해야 헛소리를 안해 이렇게 해야 헛소리 안하고 이렇게 해야 내 말 집중해주더라고 음 음 음 음 음 아니 진짜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 된 것 마냥 계속 어르고 달래주고 뭐 아는 얘기 또 하고 자꾸 관심도 없는 소리 막 자꾸 찍찍 내뱉고 자기 일상 넋두리 처하고 있고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어제 억울하게 강태강인데 오늘은 거슬린 채팅 안 쓰겠습니다 코트업 그래 한번 봐줄게 라고 할 줄 알았지 나가 내보내 내보내 팬가입 안하고 저렇게 두 줄 이상 치면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짜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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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들 그 저런 시청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강태하고 내보내면서 그걸로 여러분들 막 웃음에 뗄감으로 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내 방송에서 이런 잔잔발이 웃음 주려고 나가 나가 이렇게 하는가 진짜 내 멘탈 위해서 그런 거고 어 웃음에 뭐 잔잔발이 웃음 뗄감으로 시청자 한 명씩 한 명씩 희생시키는 거 절대 아님 이거는 어제 방송 봤던 사람들도 알 거야 진짜 분위기를 잡고 가려고 하니까 내 보내야 될 애들이 보이더라고 어 뗄감으로 쓰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웃음 주고 싶지 않아요 thing 웃음 음 으 으 으 으 으 근데 웃기긴 한 가보네요 근데 제 제 의도는 아니라는 거 어 음 헷갈린다고 보낼까요? 그래 쟤도 내보내 그것도 귀여워 생일 일주일 지났다고 아프리카에서 숲에서 10만원 들어 있는 카드를 줬어요 이걸로 오늘 스피또를 긁은거에요 이걸로 스피또를 긁었어요 잘했죠? 결과 제가 20만원해서 64,000원 나왔고 그 64,000원으로 전부 다 67,000원으로 전부 다 로또로 박아놨고 내일 저녁에 공개가 되겠지 자동으로 그냥 귀찮아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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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보면 수동으로 되는 사람도 되게 많던데요 당첨 이번엔 24억 당첨수는 11명 근데 수동으로 한 사람도 있던데 2년동안 번호 지정해놓고 3등도 한번도 안됐다고? 그치 말도 안되는거긴 하지 1등 자동 6명 수동 5명 그니까 수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맞추냐고 로또 주작 아님? 8백만분의 1이 미친 수준이지 그것도 맞지 진짜로 담배는 피고 걸어갑시다 로또 사면 일주일 행복하다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있나보네 아니 나 손가락이 아파갖고 못 긁겠더라고 스피또를 계속 이거 6만 7천원 나온걸로 또 사면은 또 거기서 한 4만원 3만원 되겠지? 그럼 또 갔다 또 바꾸면 또 만 몇천 또 긁어야 되겠지? 힘들잖아 이거 긁는거 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로또로 샀어요 물티슈로 문대면 잘된다고? 어? 처음 듣네 그 얘기는 음 500원짜리도 엄청 긁었는데 아 그래 아 그래서 물티슈가 있었던 거였구나 결론은 의미없이 한 30만원 쓴 것 같다 로또에다가 지금까지 스피또랑 이런거 다 합쳐서 내 인생에 한 30만원 했을듯 이번에 제일 많이 한거고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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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날 비가 안오면 아니 토요일날 오전에 비 내린다고 돼있어가지고 그냥 안 나가는게 맞는거 같고 일요일날 그 랄프가 이제 격주로 여자친구 보러 간다 그래서 월요일날 방송한 날도 있을거에요 한번쯤은 예 그날은 이제 막 좀 게임방송으로 좀 쭉 해야지 예전에 게임방송으로 아예 켜가지고 종료할때까지 그냥 계속 게임방송하고 그런 날이 좀 있으잖아요 예 방금 네이버 딱 켰는데 네이버 메인에 트럼프가 언급했다 그러네 비트코인을 트럼프 호재를 만난 비트코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다시 들어가 한번 어떡해 이거 아 진짜야 봐봐 어 9천만원이라던데 9천만원까지 올랐다던데 9천만원까지 올랐다던데 9,300이네 야 떨어질 때 7천 몇백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랐구나 공이 딱 손절하고 나서 올랐대요 내가 손절하고 나서 딱 올랐다고? 예예 남들 먹는거 나는 못먹네 하하하하 아니 내가 지금 내가 그때 한 한 오백 오백 몇십? 오백육십인가 이렇지 예 총 코인할 바에 이진우처럼 바카라 튕구라고? 하하하하 몇 콩 튕굴까? 하하하하 몇 콩을 튕궈야 하니? 하하하하 오늘 스피또 한 것도 그냥 바카라 튕구었어야 됐어 하하하하 아니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그 많이 하는 거 같아 바카라랑 사다리랑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그 음지 시장이잖아 불법이고 사설 이런 불법 사이트 같은 게 근데 애들부터 막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 은근히 많이 하는 거 같더라 심심하니까 가게 지키면서 자영업자들도 많이 하고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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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딩 배달원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카라 사설 그거라고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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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쉽지 않은 거 같아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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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니까 또 돌 돌 반지 아직 안 팔았지 국제 금값 사상 최고래 금값이 또 계속 오르고 있나 보네 금값이 많이 오른다네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생방송 켜놓고 그 자기랑 사적으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던 다른 유튜버 서로 막 방송으로 싸우고 이렇게 했던 중년의 그 유튜버 그리고 법원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어 그거 관련으로 전에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그 사람이 전직 조폭이었지 이 사람 무기징역 받았다네 생방송으로 범행을 중계됐던 이 사람 여자 문제로 싸웠다고 하더만 이 아저씨 무기징역 받았네 그때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올해 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무섭다 그리고 저 뭐야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배달원 분 차로 쳐가지고 사망하셨던 그 사건 있잖아 DJ 뭐 있었잖아 DJ 아니 DJ 소다는 음주운전 안 했어요 랄프씨 DJ 뭐 있었어 그 사람 처음에 DJ 음주운전 치면 나올걸? 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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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됐네 그래 예송 예송 1마가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건 예 위험운전 치사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이게 사고를 내면은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면은 거기서 또 가중처벌이 되는구나 2000년생 나이가 좀 놀랍다 아니 어떻게 그 턴테이블 DJ 이것도 배우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던데 뭐 관련 학과가 있는 건가 클럽에서 이 DJ 하면서 그걸로 좀 이렇게 유명세 떨치고 하는 약간 인플루언서라면은 되게 이런 길 저런 길 많잖아 댄서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뭐 틱토커도 있고 되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여러 갈래 길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DJ라는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올해 2월 3일 새벽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풀악셀 땡겨갖고 그 사고 영상도 아마 지금 인터넷에 있을텐데 어 그냥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셨던 것 같아 배달원 분 들이받고 100m 정도 더 이동하고 나서 멈췄다고 구호조치 안하고 자기 차에 있던 강아지 안고 있으면서 그게 진짜 사람들 대개월받게 만들었었지 자동차 조수석에서 강아지 꺼내 끌어안고 앉아있었다고 어 정말 애새끼 같은 행동을 해갖고 엄마는 또 뭐라고 한 거야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분에 요란하게 난다 영원차 두 대 와라 이루고 진한 나야겠다 라면서 경찰과 신앙이가 벌어졌고 그 이후에 결국 이 가해자는 수각까지 차고 연행이 됐다라는 것이 목격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 피해 근데 신앙 그것도 찾았다니 본인 일부러 저렇게 근데 신앙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얼마나 그날 얼마나 완치했으면 피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구속력은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무상 면허 취소 수치 이상 정도 되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특감법상 그래서 좀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중학교에 처벌이 되는데요 뭐 일단 뭐 구속 가능성은 그 전에 지금 아까 그 목격자의 진술대로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음주 측정에도 불응한 것이다는 사실이라면 역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과거보다는 좀 더 중화력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으나 이게 또 살인죄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중들이 생각하는 음주 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경우 그 정도의 중화력이 선고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병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사망사고가 나면 뭔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룡에 맞긴 한데 음주는 일부러 한 거죠 그렇지만 사고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 미조치제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음... 50대 가장이었다고 하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예... 항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징역 8년으로 깎였어 음... 현재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 골 때리는 게 이게 무슨 뭔 구기선양을 했다는 거야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 않았어요? 다들? 구기선양했다고 뭘 자꾸 구기선양이래 어... 아니 뭐 황의조나 되고 그랬으면 구기선양 얘기하면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부분은 있지만 참나 음... 그리고 또 75회에 걸쳐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었대 그러니까는 구치소에서 계속 쓴 거야 매일같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2년 정도 깎였나보지 변호인 측이 이런 얘기를 했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구기선양을 해왔다는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뒀었었다고 그리고 골 때리는 게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였대 어... 저희 인천 서구 쪽에서 저희 동네 쪽에서 의사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서 사망하게 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엄청 많이 5억인가 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합의를 보고 초범이었던 점 뭐 그리고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유가족 측들이랑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5억인가 그 돈을 내고 정말 턱걸이 딱 그 구속대기 딱 그 커트라인 거기에서 어... 뭐라 그러지 집행유예 집유처분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집유의 한도선에 그렇게 해가지고 깜빡 안간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송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75회에 걸쳐서 매번 반성문을 갖다가 제출했으니 스스로 잘못된 것도 좀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10년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어... 서현민 수트가 15년형이었나? 1심에서? 예 걔도 지금 항소해가지고 좀 깎으려고 그러던데 어... 김호중은 모르겠어요 김호중은 뭐 최근에 소식이 안... 모르겠던데 그냥 뭐 사람을 상해 피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김호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워낙 괘씸죄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괘씸해가지고 그런 거고 흠... 흠... 마세라테 뺑소니범 뭐예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뭐? 그 광주 마세라테 오토바이 뒤에서 방아가지고 나 이거 아예 처음 봐 여자친구 숨지게 하는 아아아 그 해외 해외 도주하려고 했다는 거지 아 이거 이거 아이고 남자가 수룩을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수룩을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우 창렬엠 소시적에 정말 어마어마했었다 어마어마했었다 아 이제 이게 인터넷 세대라서 인터넷이 너무 이제 그 광범위하게 발달한 그런 시대라서 이제는 저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어 지금 정신 차리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아 쉽지 않다 정말 음 음 요 마세라테 같은 경우는 저 광주에서 그 커플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좀 안좋았어 그 되게 마음이 아팠어 배달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그 뒤에 보조 이제 뒤에 텐덤한 여자친구 신호 다 지키고 과속도 하지 않으며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 그 바이크 타고 스쿠터 타고 이제 그리고 퇴근길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DJ 예송 같은 경우야 풀악셀로 땡겨가지고 그냥 받아버려갖고 여자친구는 사건 자리 그 자리에서 즉사 남자친구는 중태에 빠진 그리고 얘가 대박인게 지인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뭐 도주해가지고 도피 그래서 공항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 도와준 놈도 구속당하고 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어딘가 도망갈 곳을 급하게 마련해서 간다는 것은 경찰들이 봤을 때 불법 도박 사이트나 이런데 연루되어 있는 새끼이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꽤나 신빙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태국 동남아에 장기간이 있었던 이름이 있어가지고 태국 동남아에 장기간이 있었대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작은세탁법제 어 수사 중이래 지금 음 이번에 압구정에서 미성년자 맞은거도구로 사실상 이건대기제는 해외 도주하면 답없구나 싶기도 하다고 걔는 중국에 라더만 그 저 제시 지인 그 죽빵 날린 놈 음 그 피해자가 얘기한게 코알라한테도 한 대 맞았다던데 배 한 대 맞았다고 그러던데 복부 어 아 징하다 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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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전지초폭 여 생방송 도중에 사람 칼찌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으니 깎여봤자 뭐 검찰이야 원래 워낙 좀 세게 때리니까 이건 뭐야 집단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다음달 첫재판 채취 동일한 조건 이역 이 손 이 이건 나중에 보자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어질어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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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어질어요 어질어질어질어 пес 어질어질어짜 어질어질어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 생각에 내가 너무 우리 방송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바로 강퇴해버리고 바로바로 블랙해버리는 게 조금 내가 너무 심한 처사 같네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도 뭔가 가명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 번은 경고를 줄게 너 조심해라고 할게 이제 강퇴된 사람도 다 풀어줘라 저런 악인들 보다가 내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 강퇴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참 되게 민망하네 강퇴 싹 다 풀었어 여러분들 어 아니 최소한 경고는 하고 내가 내보낼게 어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죄가 많은 범죄자 새끼들 보다가 니들 보니까 한없이 천사 같네 그 좀 내 기분 좀 거슬린 게 뭐라고 미안하다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할게 카페 재가입도 풀어달라고? 그건 아니지 카페에서는 정말 쓰레기 짓을 하지 않으면은 카페 이용정지 되는 일이 없는데 누구랑 싸우거나 기사보고 심각해지더니 생각한 게 겨우 이거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뭐 기득권 충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어 근데 진짜 여러분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이 구속되는 거 있잖아 수갑을 차고 구속이 되고 빨간 줄이 끄이는 거는 존나 어려운 일인 거 같아 별 지랄을 다 해도 구속이 안 돼 웬만해서는 어 나도 모욕죄 같은 걸로 몇십만 원 벌금 때려맞은 적은 있었거든 예전에 뭐 청주 택시기사 돈 안 내고 도망간 새끼 얼굴 떠가지고 그거 페북에서 얼굴 떠가지고 방송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후레자식이니 개새끼니 하면서 욕 엄청 했거든 이 새끼는 부모가 잘못된 새끼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거든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영상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내렸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나 고소해가지고 그때 벌금 50만 원인가 냈었어 모욕죄 같은 걸로 그 새끼 엄태용이 패던데 엄태용이 팬에는 다른 애야 아주 옛날이야 내가 했던 거는 청주 택시 운전기사 그 돈 먹튀 사건은 어 벌금도 전과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전과는 누가 크게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아 진짜 전과는 진짜 전과는 폭행치사 어 그렇지 않냐 솔직한 말로 모욕죄나 이런 걸로 저기한 거는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아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벌금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지 않을까 진짜 좀 정말 그 심각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야 완전 뭐 전과가 가서 빵살이 하다 온 사람 사이버 전과는 시간 지나면 지워진다고 아 진짜? 어 나 그럼 지워졌네 범죄 경력 자료 떼면은 벌금명도 안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벌금명은 안 지워지는구나 벌금명은 안 지워진대 벌금 이상 어 지워지는 걸로 잘못 알고 드릴게요 사람들이 아 진짜? 예 어 남긴 남는데 평생 근데 내가 모욕죄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볼 그런 게 있냐 어 진짜 안 좋은 과거는 솔직한 말로 그런 거지 사람들 공분을 사게 하는 그런 거지 내가 죄 없는 사람 어떤 사람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뭐 학폭 학폭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이력이 안 남잖아 사회생활 하는데 정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남잖아 학폭 같은 경우는 근데 학폭 의혹이 있고 그게 진짜 약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래 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주홍굴씨처럼 따라가는 것도 있지 어 응 나 이제 그 모욕죄야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모욕죄로 단순하게 욕한 걸로 그렇게 50만원인가 냈지 어 보통의 가족 리뷰 어제 되게 생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거는 뭐야 랄프야 이게 뭐야 어제 보통의 가족 얘기한 거 왜 안 나와 있어요 1번에 있으면 1번에 1번에 네 오빠 비라는데 어 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르지 않으냐 근데 보통의 가족 3일 연속 올라가 봐봐야 돼요 그건 맞지 네 그리고 그 조회수 보세요 야 그리고 제목을 왜 이렇게 해놨어 인터넷 방송 이미지가 나쁜 이유 이거는 나도 이미지가 나쁜데 이미지 나쁜 사람이 이미지 나쁜 이유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뭔가 모순적이지 않아 이건 네가 날 욕먹이는 거야 무슨 욕을 먹인다는 거지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청라에서 야방하면서 막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랑 일반 소시민들 이렇게 건들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청라 바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걸로 썸메일 제목을 다시 했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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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봐요 그리고 격리 하는 댓글 없어요 거기에 아니 그래도 좀 저 바꿔주세요 제목만 어 뭐로 바꿔주니까 청라에서 꺼져 예? 청라에서 꺼져줘 어 청라에서 다시 부천으로 꺼져줘 이걸로 제목 좀 해줘 청라에서 다시 부천으로 꺼져줘 어 그리고 얼굴 옆에다가 여기 큰 글씨로 극혐이네 점점점 해줘 어 저거 어제 오프닝 때 얘기하던 건데 야방하면서 막 가게에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 일으키고 병 깨고 막 시끼들 갖다 집어던지고 어 부천에서 청라로 테라포밍 중이야 어 내가 실제로 이제 자주 가는 식당들에서 그렇게 하니까 열받더라고 모욕죄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 경력 회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야 삭제된다고 네이버에 변호사님 아 진짜? 나 그러면은 모욕죄 처벌받았던 거 50만원 그 벌금형 받았던 거 그거 삭제시켜야겠다 그리고 수영인 명부에만 사라질 거야 범죄 경력 자료 빼면은 나옵니다 아 근데 그냥 냅둬 뭐 모욕죄로 그렇게 한 게 뭐 내가 그렇죠 뭐 형 뭐 취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무원 하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공무원 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 그거 말고는 없음 그 그것도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된다 그 청주 택시기사 택시운전기사 도망간 먹튀 사건 어 그게 그 사람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얼굴 띄워놓고 뭐라고 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욕죄 걸린 거야 어 음 여기 모욕죄 있어요? 아 진짜? 수트 재판할 때 가봤냐고 가봤지 가서 봤지 가가지고 나는 이제 그 고소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증언하고 증언 증인석에 서서 앉아가지고 증언을 했지 나는 어 수트랑 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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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지 어 여기 딱 오른쪽에 앉아있었어 그래가지고 음 고소인 윤태윤씨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 하나 있고 얘기하는 곳에서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재판장이 여기 딱 2시 방향에 수트가 앉아있는데 딱 눈 쳐다봤지 눈 마주쳤지 포숭줄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눈 계속 쳐다봤어 나 눈 눈 거기서 딱 마주쳤지 나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러더라고 다 못받았어 아직 15년형 받았는데 2심을 또 기다려야 되고 2심에서 조금 감형이 되겠지 15년을 선고받은 거야 항소했어 항소 15년형은 진짜 사기꾼 중에서 아주 이례적인 그거긴 하지 어 고소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피해자 100명이 넘으니까 어 형 여친이 모욕죄 벌금 전과 있다고 고백하면 어떡할 거임 이해함 그게 뭔 개잡 소리야 아니 살다 보면은 남 욕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도덕적으로 막 그렇게 올가매고 시발 뭐 그거 갖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쟤는 어 야 지금 네이버 켜놨는데 전 대통령 딸내미도 지금 이렇게 얼굴 다 비추고 음주운전 한 거 가지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오지게 난 마당에 고작 인터넷 방송하는 내가 어 그것도 올바른 짓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뻘에 택시기사분한테 택시 택시비 안 주고 도망가고 그 그지 같은 자영업자들 괴롭히는 그런 새끼 욕한 거 한 거 가지고 그 새끼가 나한테 어 모욕죄로 걸어가지고 내가 그걸로 벌금 50만원 때려 맞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발 그렇게 나한테 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그러냐 이거 가지고 나를 안 좋게 볼 건 보라 그래 나 그거 벌금 낸 거 뭐 그렇게 크게 저게 하지 않아 어 그때 한 200인가 뭐 저 합의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예 꺼지라 그랬어 그냥 벌금 내고만 한다고 족같다고 검사한테 그랬어 나도 문신양아치 때렸다가 200벌금 너는 잘못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문신양아치를 갖다가 줘 팼다? 이거는 넌 사람 새끼 아니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서든지 주먹이 나가면 안 되지 왜 그걸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그래 나도 어디 가서 욕짓거리는 애도 내가 때려본 적은 없어 나는 사람 패는다 주먹부터 나간다? 이건 진짜 미개한 짓이야 어 절대로 사람 패서 안 돼 음 가족을 건드리면 팬다고? 지금부터 5분동안 영화하시면 500개 도전 미션으로 걸어주세요 도전 미... 도전으로 해주세요 도전 그걸로 하면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도전 과제로 걸어주세요 예 도전 과제로 걸어주세요 5분동안 영어를 안 써서 방송을 했는데 안 주시면 제 입장에서 저런 새끼들은 진짜 맞아야 돼 문신양아치가 아니라 미션을 안 걸고 뭔가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주고 도망가는 먹튀하는 새끼들 집에 진짜 찾아가가지고 어 매가지 잡고 싸대게 때려버려야지 오발탄으로 그냥 어 개같이 패버려야지 그런 애들은 좀 맞아도 돼